벤쿠버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케필라노 현수교를 가는 길입니다. 벤쿠버 다운타운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95,000원, 북미 물가는 역시 좀 부담스러워요. 1889년에 처음 현수교가 놓였고 1956년에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134년이나 됐네요. 케필라노 현수교, 트리톱스 어드벤처, 클리프 워크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캐나다 정착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게 케필라노 현수교입니다. 케필라노 현수교는 길이 137미터, 높이 70미터고 흔들다리에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엄청 흔들리네. 엄청 흔들려요. 진짜 무섭다. 지금 여기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엄청 흔들립니다. 출렁다리.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갈 정도로 다리가 계속 출렁입니다. 균형을 잘 잡으면서 걸어가야 될 정도에요. 그래도 뷰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높아요, 높고. 엄청 흔들려요. 보기보다 정말 은근히 높습니다. 여기 지금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여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실제 체감으로는 영상보다 10배쯤 더 높아 보였어요. 아마 다리가 많이 흔들리니까 더 무서운 느낌. 드디어 다 밤만 왔는데 지금 와... 엄청 흔들렸네요. 진짜 무섭습니다. 건너와서 보니까 다들 난간을 붙잡고 오더라고요.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트리톱스 어드벤처는 거목 사이를 연결한 구름다리를 건너는 곳인데요. 바닥부터 33미터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트리하우스가 보입니다. 일단 트리하우스로 올라가서 서로 연결된 7개의 현수규를 건널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캐드워크라고 이렇게 공중에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잇는 다리가 있는 곳이고요. 나무 길이가 이게 몇 층 높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아파트 높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나무는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고층 빌딩 숲에만 살다가 높은 나무 숲에 오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나무와 나무가 연결된 다리를 직접 본 것도 처음이지만 그 위를 직접 걸어보는 경험은 약간은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동화 속에 세계에 들어온 느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일정상 주말에 방문했는데 만약에 평일에 왔으면 조금 더 여유있게 즐길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방문하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숲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빈티지 곡물 창고에서 나온 재생목재만을 사용해서 건축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이런 느낌이고 아래에서 위를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다리에서 내려오고 나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여유있게 자꾸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전에 건너왔던 페필라노 현수교를 다시 건너오면 굿즈샵이 있고 그 우측을 보면 클리프워크 입구가 있습니다. 클리프워크는 절벽 옆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산책로를 붙여 만든 곳인데요. 여기도 은근히 무섭습니다. 이 구간이 조금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나는데 사람들이 주로 사진을 여기서 많이 찍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높죠. 여기가 엄청 무서운 구역입니다. 바로 옆으로 계곡이 흘러서 물소리도 굉장히 듣기 좋고요.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금방 건너갑니다. 혹은 한 명이 딱 걸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캐필라노 현수교, 트리톱스 어드벤처, 클리프워크 3종 세트를 경험해봤는데 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벤쿠버에 오실 일이 있다면 정말 강추합니다. 벤쿠버에 오면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일입니다. 다운타운에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 유명한 스탠리파크를 가는 코스입니다. 스탠리파크 바로 앞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서 진입이 쉽고 공원 안으로 바로 진입해도 되는데 저는 우측으로 공원 바깥쪽 길을 따라서 한 바퀴를 크게 돌았습니다. 스탠리파크에서 보는 벤쿠버 다운타운 전경인데 굉장히 깔끔한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공원 바깥쪽으로 바다를 끼고 달리니까 시원하고 뷰도 좋았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여유로 그 자체 이 도시에 살고 싶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스탠리파크 북쪽에서 캐필라노 현수교에 갈 때 건너던 라이언스케이트 브릿지에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영화 데드풀2 촬영지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스탠리파크 남서쪽으로 오면 세컨드비치 스위밍풀에서 수영을 하거나 모래사장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낚시 아니고요. 160도 카메라로 풍경을 낚아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스탠리파크를 느껴보는 코스도 강추합니다. 벤쿠버 다운타운으로 돌아와서 자전거를 반납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벤쿠버는 최근에만 일 때문에 두 번 연달아 왔는데 멋있는 빌딩들이 많고 도시가 참 깔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캐나다 플레이스는 벤쿠버 엑스포가 개최되었던 곳이고 세계의 유명 크루즈들이 정박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는 직접 봤을 때 이게 크기가 말도 안 되게 지금 크네요. 여기 구명보트도 엄청 큰데 엄청 많아요. 20개가 여기 넘게 있고 그리고 지금 밑에서는 뭔가 짐을 싣고 있어요. 이게 보면 옥상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거의 이 위에만 10층에서 8층 높이인데 이 밑으로도 한참 더 있어요. 저 밑에 식당도 보이고 여기서 지나가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존하는 최고로 큰 크루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운 좋게 우연히 세상에서 가장 큰 크루즈를 타보진 못하고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도 크루즈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것도 작은 크루즈가 아니에요. 근데 바로 옆에서 이걸 보면 정말 끝이 안보여. 끝이 정말 말도 안돼. 너무 커요. 미쳤어요. 진짜. 이곳에 또 하나의 명물 수상 비행기입니다. 실제로는 저도 처음 봤는데 되게 많이 날아다니더라구요. 무리를 활주로 삼아서 빠르게 달리다가 이륙을 하는데 좀 신기했습니다. 건너편 노스 벤쿠버의 멋진 경관도 감상할 수 있어서 뭔가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곳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탑승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캐나다 플레이스도 추천합니다. 여기 다운타운이 없는데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게스트타운 쪽으로 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죠. 아주 그냥 유럽유럽한 느낌 증기를 뿜어내는 시계탑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바로 나와요. 무려 200년 된 세계 최초의 증기시계라고 합니다. 15분 간격으로 증기를 내뿜으며 시간을 알려준다고 해요. 제가 겨울에도 왔었는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눈 오는 겨울은 뭔가 증기가 더 따뜻한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운타운을 걸으면서 벤쿠버를 조금 더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다운타운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아서 걸어서 상당히 이동이 가능한 편이에요.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저는 애플스토어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애플 홈팟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이성을 잃고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사실 이게 크게 쓰임새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어서 도저히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홈팟은 너무 커서 미니로 파업했습니다.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벤쿠버 다운타운을 걸으면서 느낀 게 여기가 집값이 괜히 비싼 게 아니구나. 언젠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도시 한복판에 이런 패밀리팜 같은 곳도 보였어요. 뭔가 건강해 보이는 샐러드를 먹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외식 안 하고 집에서만 해 먹으면 서울이랑 생활비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이 주는 값어치?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공간에서만 자유로워져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겠다. 평생 같은 환경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지구의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다. 궁금하다. 한국에서 사는 게 왜 행복하지 않을까? 답을 찾고 싶다. 어쩌면 우리는 사는 방식을 이미 세뇌당한 게 아닐까? 먹고 살기 바빠서 정작 자기 삶은 못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삶은 스스로 챙기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벤쿠버를 떠나는 날입니다. 장거리 기차를 타야 돼서 따뜻한 국물로 배를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네, 지금 퍼시픽 센트럴 역에 왔고 BRL 기차를 타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어서 제 로망 중 하나였던 BRL 캐나다 기차 탑승기와 말로만 들었던 정말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던 제스포와 뱀프편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며 배달해드리겠습니다. 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